안녕하세요! 레이디스코드입니다! 저희 레이디스코드가 디지털 싱글 SO WONDERFUL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SO WONDERFUL은요, 그루브와 펑키함이 잘 조화된 곡으로써요 나쁜 여자, 예뻐 예뻐해서 볼 수 없었던 저의 레이디스코드만의 색깔이 잘 드러난 곡입니다 스탠딩 마이크를 활용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죠? 저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저희 레이디스코드와 함께 신나게 춤을 배워볼까요?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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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 소 WONDERFUL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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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FUL 안녕하세요! 레이디스코드의 사랑스러운 은비! 펑키한 보컬을 맡고 있는 소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여드릴 춤은 mighty 추흡의 메인춤인데요 원더풀 춤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줍니다 이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켜뚱 오른쪽 다리도 뻗어줍니다 손가락을 안쪽으로 4번 흔들어주실건데요 동시에 일어나주시면 됩니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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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쉽죠?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애슐리 미세짱! 네 이렇게 아이엠그라운드 게임처럼 참 쉬운 동작인데요 한번 배워봅시다 우선 오른발을 스텝하면서 두 손을 골반 위에 얹혀줍니다 다음은 두 손을 가슴 위에 크로스해줍니다 엄지가 나가면서 고개도 같이 기울어줍니다 왼쪽도 반복 엄지를 가슴 앞에 세워서 두 번 돌려 돌려주시면 아이엠그라운드 춤이 완성됩니다 참 쉽죠? So easy! 태어나 날 버리고 갔다 오자 너만 배워임 나한테 갑자기 왜 이래요? 나밖에 없다 돈 사랑이 왜 편해요? 넌 참 좋아요 아직도 ganz 여전히 멋져요 그대 나뭇없 casino 왜 갑자기 왜 이래요 나밖에 없다던 사람이 왜 편해요 너 좀 좋아요 아직도 그대 여전히 멋져요 그대 나무 멋져요 하루 종일 고민이 많아요 설렘 한 번 되면 잠들기 전에 꼭 울어요 어지러워요 아직도 나는 여전히 슬퍼요 너무 너무 슬퍼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이디스 코드의 리더 애슐리 막내 준입니다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춤은요 저희 포인트 안무 중에 하나인 바니바니 춤인데요 온몸에 바운스를 타주시면 되는데요 더 요염하게 요염하게 타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토끼기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귀엽게 귀엽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 손 한 손 가슴 가운데로 모아주시고요 밑으로 쭉 쭉 내려주시면 귀엽고 깜찍하고 섹시한 바니바니 춤이 완성됩니다 소 소 소 소 소 원더풀 언제나 소 소 소 소 소 소 원더풀 언제나 소 소 소 원더풀 너무 멋진 남자 그때 너란 남자 사랑의 전자라 날 버리고 갔잖아 소 소 소 소 소 원더풀 언제나 소 소 원더풀 너무 멋진 남자 다 버린 그 남자 사랑의 전자라 여전히 멋진 남자 네 지금까지 레이디 스쿼드의 렛츠 댄스 설마 재미없으셨다고요? 에이 왜 이래요 너무 신나서 계속 보고 싶은 거 다 알아요 알아요 저희 바니바니 춤 원더풀 춤 아이엔 그라운드 춤 많이 많이 따라해 주실 거죠 맞죠 네 오늘부터 소 원더풀의 포인트 안무를 따라하시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지금까지 레이디 스쿼드의 렛츠 댄스였습니다